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루시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강아고금 10장 14절 말씀 아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이 높은 채로운 성경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이 채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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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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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석 맞아요 이찬 이때는 주부모님이에요 정답은 이진수 목소리로 이선세 정답은? 정답!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나타내기를 영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